아니 내가 그러면 그러면 진짜 오빠가 하던지 다 한테... 아 내가... 오마이갓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근데 누가 누가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 아니, see, this...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얘기했지, 잠깐만 제이 언니가 차가 자기가 라이드를 해주려고 계속 미국에 왔을 때 내가 해주니까 언니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 집 근처로 해준 거지 생각해서 해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 내 말은 그건 얘기 안 했잖아 나한테 여기 한국 와서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마지막 자기랑 말한 거는 사진은 우리 거기 다 보여줬잖아 어디 어디 서초동이랑 뭐 인사동이랑 이런 거 그 중에서 아무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아무나 괜찮고 알았어 잡아 자기 알아서 그거 잡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로 하라고 해서 아무데로 한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안 보여준 데를 갑자기 이렇게 잡았잖아 알았어,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그냥 좋게 얘기했으면 됐지 오빠 말투가 그렇게 있다니까 뭔가 사람 불편하게 하는 말만 이쁘게 했어도 내가 그렇게... 어, 말...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할게 말 이쁘게 안 했으니까 소통을 안 했어? 오빠 이쁘게 안 했어? 오빠 아니, 오빠 말을 이쁘게 안 해, 정말 하... 아, 그리고 오빠... 오빠 표정 못 봤어? 난 또 못 봤어 그냥 모르지, 오빠는... 오빠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솔루시는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아무데나 잡아도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야, 아무데나 잡아도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가격도 나도 모르잖아, 지금 그래?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그거 때문에 얘기했는데 아, 그럼 따로 잡으면 되지 이렇게, 그 솔루시는 그렇게 나오고, 자기는 지금 나이 부작 Dh文가 안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mph,ess that logic? 아니 vegan 정 자고 ,ت remember? 네 이제 방.. 알고 있죠? 네 어디인지 알아? 붕당 쪽에 있는 것 같아? 판교? 붕당? 저 벚꽃 아니야? 다 떨어졌어. 아니다. 나는 이게 갔으면 나는 통남자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아무도 못 먹지 않았어. 그럼 아무도 못 먹지 않았어. 통남자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오징어도 맛있어. 어, 통남자 꼭 먹어야 돼. 저게 원래 그것도 맛있어. 호두화자. 호두화자. 그럴 줄 알아서 네. 저는 아직도 살짝 혼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지니까 약간 통보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소통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상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연인 관계에선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나 이거 벚고 싶어. 응? 기저귀야. 불편해. 오빠가 차지했네. 아니, 그냥. 아니, 자기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나이 들면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경험을 좀 해봐.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너무 일찍이야. 이거 테스트하기 너무 일찍이야. 까먹을 거야. 뭐 일찍이야. 내리머래 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튜브 채널 만들어. 우리는 튜브 채널으로 사람들 만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성인용품. 아, 성인용품. 용품? 아니야. 성인 기저귀. 성인들이 쓰는 그런 물건들. 응. 그게 성인용품 아니야? 아무튼 그런 거 리뷰하는. 기저귀, 지팡이. 지팡이? 이거 워커. 응. 불어트려 보기도 하고.